잠깐만요, 어떡해. 아,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네. 왜냐하면 이빨 이렇게 드러내는 게 보이고 있으니까. 목줄이 빠지지는 않겠죠? 빠지지. 빠져도 지금 얘가 수인이 딱 하고 가니까. 좀 나아요, 괜찮아요? 그냥 다운되버렸어. 자, 이봐. 간식 줘 봐봐. 간식도 먹어요? 다시 먹어요. 간식 귀신같이 먹네. 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흥물하지 말고. 흥물하지 말고. 흥물하지 말고. 물리지 마라, 이. 물면 진짜 나도, 너 문다. 지난주에도 물리고. 아, 내 애 때문에 정말. 진짜 아주 정말. 아, 더욱 특별해. 야, 이마 왜? 사람을 물어서 이 고생을 시키냐? 앉아. 엎드려. 아이고, 사연이 마시고. 엎드려. 어이구야. 아이고, 한식. 대박. 엎드려. 아, 엎드려. 한식. 대박. 한식, 엎드려. 흥, 대단하다. 이거 데리고 다녀도 되겠네, 이제. 오케이. 네, 네가. 지금 보호자가 있고 없고가 전혀 저한테 상관이 없네요.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지금. 응. 앉아. 베니, 앉아. 어머. 어머, 꼬랑지. 쟤는 우리가 없어도 또 신경을 안 써. 진짜 간식만 있으면. 앉아. 엎드려. 근데 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베니, 손. 베니, 손. 베니. 앉아. 기다려. 우와. 엎드려. 엎드려. 스톱. 와우. 리콰이어. 어머, 갑자기 영어로. 해외에서도 많이 본대요, 우리. 아, 그래요? 스톱. 와우. 리콰이어. 오케이. 아, 오, 스틱. 바이 바이, 인호. 오, 땡큐 땡큐. 손을 좀 더 가까이 내밀고 간식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저 친구 얼굴을 살짝 만져봐 주세요.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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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마자 이제 막 굴리기 시작했으니까 한 1년, 6kg 정도 됐겠네요. 네,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가슴줄을 채우려고 했는데 물려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목줄 채우는 연습을 하고서 네, 처음에는 아예 목줄도 못 채웠었거든요. 아, 지금 목줄은 가능합니까? 네, 근데 목줄도 보통 이제 오빠만 하고 아, 강훈련사님 얘기로는 보통 이런 성격을 갖고 있으면 한 17살대 정도 되면 고쳐진다고 하거든요. 아, 17살이요? 걔들한테 15년 산대거든요. 17살 정도 되면 좋아져요. 17살? 네. 아, 17살에 좋아진다는 건 끝이라는 얘기인데. 보통 제가 살아야 15년인데. 아, 이게 죽고 난 뒤에도 성격을 못 고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처원이 보는 방법이죠. 이야, 죽기 전에. 네, 네. 죽기 전에. 세상 떠나고도 저성에서도 한 2년 정도는 다른 사람들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조금 받아들이시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따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여, 아니, 아니, 귀여운데. 귀여운데. 하루만. 하루만. 공격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요. 아, 참. 아, 펜이 안녕. 안녕. 그래, 그래, 그래. 다 noun이야. 하나壓 후. 내가 prereản해.